구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. 이동빨래방 사업은 홀몸 어르신,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의 힘으로 세탁이 힘든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빨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2020년 5월 전남광역자활단체 공모사업 우리 동네 크린케어 사업에 선정돼 매주 한두 개 마을을 순회하며 코로나19 예방 방역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방역 서비스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의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. 구례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자활센터와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.